방송과 영상, 인터넷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는 전세계 가톨릭 신자 언론인들의 모임이죠. 시그니스 월드의 2021년 총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시그니스 월드는 최근 벨기에 브리셀에서 이사회를 열고 2021 시그니스 월드 총회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카르도 야네즈 시그니스 월드 사무총장은 최근 시그니스 서울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서울 개최 홍보를 위한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 시그니스 월드는 서울에서 열리는 2021년 총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와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총회는 4년마다 열리고 지난해에는 캐나다 쾌백에서 열렸습니다. 시그니스는 매체와 메시지를 뜻하는 사인과 불을 당긴다는 의미인 이그니스의 복합어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종사하는 전세계 가툴릭 신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보금정신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시그니스는 교황청의 공식 인정안 단체로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단체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8년 서울대교구에 시그니스 서울을 정식 출범했고 본사를 비롯한 각 방송사 회원 8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